어머나 동영상이에요. 빙어예요. 빙어 방낚시. 이거 되게 길다. 맛있게 생겼다. 11월 22일 되겠어요. 여러분. 5분만에 이렇게 많이 나왔어. 어머나 어머나 좀 비춰줘요. 어디 어디 어디. 동영상이에요. 어디 뭐야. 빠졌어요. 걸어올렸다. 걸어올렸다. 찍고 있어. 됐어. 오 너무 생소하네요. 맨날 붕어만 보다가 이제 빙어 보기 시작하니까 기분이 짱 업 됐어요. 오늘 여기 현장에 지금 답사 왔는데 어머나 진짜 나오네. 이거 동영상이에요. 11월 22일 토요일. 이 말이 돼. 벌써 빙어 나온다는 게. 맛있겠다. 초점 어디 갔어. 오늘 무슨 요일이야. 금요일인가. 금요일은 자꾸 토요일. 아 오늘 토요일 아니구나. 금요일이구나. 몇 시간 있으면 토요일로 바뀌어요. 몇 시간 있으면 토요일로 바뀌어요. 너무 재밌다. 얘기 자체가. 있잖아요. 이거 많이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빙어를 볼 수 있다는 게 기쁜 일이에요. 여러분. 와 11월 22일 금요일이에요. 정정하겠어요. 이거 밤낚시 지금 봐라. 어디 어디 올라왔어. 와 와 와 와 와. 신나 신나. 우와. 대물나라 특파원들. mac. 11월 초부터 벌써 열심히 노력해서. 벌써 이렇게 빙어 확인이 들어가네요. 대물나라용. 어느 손님들은 실시간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어서. 행복해 할 거 같아요. 역시 대물나라야. 이러고. 짜잔. 네. 구니권 저수지에서. 네. 대물나라 낚시티브회였어요. 더 예쁜 채여사 PD입니다. 크avo breasts. 감사합니다.